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마련된 간이 고소장 양식 알아봅니다. 올해도 금사과 사태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병충해 등으로 사과 생육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내면서 사과 작황 실태를 짚고 있습니다. 저온으로 내려간 탓에 어렵게 튀운 사과 꽃도 죽었다, 또 고온 현상이 흑성병 등의 현상을 부추겼다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같은 보도를 두고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언론에서는 영상 3, 4도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해 사과 꽃이 동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농식품부는 저온 피해는 영하 1.7도 아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사에서 언급한 온도에서는 저온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사과를 병들게 하는 흑성병이 확산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봄철부터 이어진 고온 현상 탓이라는 주장인데요.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흑성병이 발병하는 적정 기온은 영상 15에서 20도인데요. 고온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어 여름엔 오히려 병 확산세가 멎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주장 역시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사과 착과량이 감소된 건 밀양 등 일부 지역 사례이며 특정 사례만으로 사과 품귀 사태가 번질 거란 전망은 과도한 해석이란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일 걸로 보이며 기상재해와 병해충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 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과 생육 상태를 잘 관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